경자년 새해 우리에게서 깨달음의 세계로 미래를 열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. 불자 여러분, 경자년 한 해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화합과 번영의 불국정토를 이루는 첫걸음에 전국 비군의회가 함께하겠습니다. 한반도의 평화와 사회의 그늘진 곳에 함께하는 전국 비군의회가 되겠습니다. 화합과 소통에 전국 비군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. 또한 금년 한 해도 BTN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나라 전역에 그리고 세계에 더욱 널리 퍼져서 불교 미디어의 대표로서 자리하시길 기원합니다.